안녕하세요 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민 모티베이터 정민두 피자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첫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 꼭 우리나라 농산품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죠?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국내 농산물 꾸러미를 소개를 할 겁니다. 농산물 꾸러미 언박싱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하십니다. 오픈! 자, 먹을까요? 우와! 이거 케일인데 케일! 엄청 커요, 엄청 커! 제 얼굴보다 더 큽니다. 케일! 이거 케일주스 만들려고 아침에 주스 만들어서 먹으려고 우리 집사람이 시킨 것 같아요. 우리 집사람이 요즘 비대면 쇼핑입니다. 시그마켓 이런 데 할인점 가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시켜서 이렇게 오는데 아주 큰게 왔습니다. 전남 담양에서 온 유기농 케일입니다. 유기농 케일입니다. 이걸로 이제 갈아서 주스를 더 먹으면 면역력에 아주 좋습니다. 오늘 세계... 청자꼴 토화젓입니다. 강진입니다. 강진에서 온 토화젓! 새우죠? 민물새우로 만들었을 거예요. 맞습니다. 강진에서 온 토화젓! 강진에서 온 토화젓과 귀리방! 그리고 토화젓입니다. 강진에서 온 토화젓과 귀리방! 얼마나 하죠? 굿! 짜잔! 와우! 모자! 아 이건 얼음팩입니다. 아 이건 치즈 돈까스입니다. 돈까스가 두 종류네요. 오우! 오우! 그 다음에 오우! 오우! 이야 이거는 엄청난데? 오우! 여리맛 내기! 소스! 오우! 종류가 많습니다. 이게 참고로 18,000원짜리인데?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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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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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돈까스가 두 개! 그 다음에 등심돈까스 두 개! 치즈 돈까스 두 개! 떡갈비가 열 개! 오우! 그리고 소스! 응! 소스도 두 종류! 오우! 이렇게 해서 이게 18,000원입니다. 와! 대박! 오우! 이 선물 많이 이용합시다! 이상 산업통상전부! 국민! 모티베이터! 정민두!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